통영시는 고릉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. 교중에서도 심내혈관질환이 중요 사망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를 물러주고 지역 의료경영상과 연계한 건강강좌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올해 캠페인의 주제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입니다. 스스로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.